다음은 꼬렌그란더 무정한 마음입니다. 일명 카타리라고 불리는 깐초네인데요. 실현당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카타리는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죠. 깐초네는 이탈리아적인 독특한 정서와 우수의 선율이 담긴 곡들을 말하는데 이 곡은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아닌 나폴리아로 만들어진 나폴리 깐초리입니다. 오솔레미오, 산타루치아, 돌아오라 소렌토로, 푸니쿨리 푸니쿨라 이런 곡들이 나폴리 미녀입니다. 한 맺힌 목소리로 힘차게 불려지는 이 곡은 오기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배너 양철성님께서 웅두에 부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맺힌 목소리가 그에께 내팔에오르네, 두림념이, 넌 데스크로다. 그에다가요 다테오고리, 그에놈이, 넌 데스크로다. 그에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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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파랑가매도 스태지매도 난 체 피엔지 아스토드라미어 두 눈치에 피해지도 눈떼 내 꼬레 거래 거랜 그라도 다이빌리안 아비다니야 두 눈치에 피해지도 눈떼 내 꼬레 두 눈치에 피해지도 눈떼 내 꼬레 깜짝놱